어떻게 연락처 받았어요? 이러면 껌이지 네, 황시철 씨? 왕소연 씨 부탁으로 투자처 소개하러 전화드렸습니다 네,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? 아주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예, 예, 그럼 한 시간 뒤에 거기서 뵙죠 아니, 사장님 황시, 너 실제 말도 없이 출근도 안 하고 여긴 어쩐 일이야? 아유, 그게 저 성황이 됐어요 갑자기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치킨집은 안 열렸고요 그럼 볼일 보고 가십쇼 야이씨, 그 일이라는 게 허위 제보나 하는 일인가 보네 어? 야이씨, 아아 야, 거기서 와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 아이씨 둘이 아는 사이예요? 내 아버님이시다 딱 걸렸어, 당신 순순히 불어 넌 놈이 시켰어 응? 우리 치킨집 망하게 만들라고 누가 시켰다고 무슨 소리예요? 우리 치킨집 폐유 재사용한다고 거짓이 제보한 게 너잖아 아이씨, 저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다고요 비례도 아니야? 동영상에 다 지켰는데 왕서녀 니 마누라랑 짜고 우리 안팎군의 연맥이라고 시키는 누구야 말해 경찰서 가야 정이 되는 거야? 몰라요 돈 준다길래 했어요 누가요? 바른대로 돼요? 정말 몰라요 전화가 와서 만나자길래 만났고 돈 준다길래 시킨 것만 했다고요 이 사람은? 이 사람은? 맞아요,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